새로운 게임이 등장합니다 이름이 되게 매력적이에요 러브러브 커플 퀴즈 러브러브 커플 퀴즈 LED에 저희가 드라마 만화 애니메이션 등 여러 작품의 등장 인물과 이름이 뜨면 그 인물의 극 중 커플의 이름을 본격적인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화면 보여주세요 신 빨랐어 신 빨랐어 3 구해선 2 1 실패 극중 이름 지수 금전니 전화 지수가 해냅니다 지수가 세네요 잘하네 잘해요 지수 많이 봤어 구준표? 군전대회 군전대회 두 번째 문제 갑니다 두 번째 주세요 키! 그렇지 키! 3 2 1 실패! 자 기회는 다른 분에게 드라마가 문제 나를! 나를! 성! 나! 정! 정! 응답하라 응답하라 응답하라의 고하라 씨가 성나정 역할을 했죠 정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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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3 2 1 마지씹스 마지씹스 정아 정아 지금 갓세븐이 고개를 뒤로 제끕니다 키가 이걸 너무 좋아할 줄 몰랐어요 바로 나오자마자 약숨을 마시듯이 오 바로 떠먹네 갑니다 요즘 드라마 제법 요즘 드라마 오 제이비 3 잠깐만요 한글자만 얘기해 2 1 제이비 3 2 1 실패 마크 3 홍썰 잠깐만 홍썰 썰 다섯 홍 홍 헐 헐 고향 다셨어요? 정아 웬일이야 홍 홍 헐 헐 혼라 서라 서라 네? 시 준비 됐습니까? 네 문제 갑니다! 김신을 아는데? 실패! 몰라요! 젠타, 젠타... 나 봐 힌트! 세 글쯤! 킥! 아, 여기 여기! 김탁! 김탁! 에이, 여진 거 같은데? 야, 무슨 야구 선수도 아니거든요? 여진 김탁! 아닙니다! 웅지탁! 웅지탁! 웅지탁이라니! 웅지탁! 웅지탁! 지탁! 지탁! 지은탁! 래퍼예요! 지은탁! 맞는 거 같아! 지은탁! 쩌라! 쩌라! 와우! 킥! 복붙습니다! 자, 이번에는 비교적 정말 최신 드라마고 많이들 봤고 그리고 예능에서도 이 캐릭터를 많이 따라했었고요 딱 보면, 아! 이거다! 떠오릅니다 쓰리! 투! 원! 큐! 로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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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제가 해냈어! 도민준 씨! 도민준 씨! 도민준 씨! 나 진짜 도민준 씨! 도민준 씨! 로제가 맞혔어! 로제 하나 골라요! 나는 진짜 드라마 한 장면인 줄 알았어! 도민주 씨.